자, 다음은 홈 하러 왔습니다. 또, 람마를 또 한 번 하네요? 집에 왔습니다. 엄청난 집이죠? 이제 우리가 집이라는 노래를 찍을 거예요 브리핑을 포함하시고 어, 네. 막아자마자 바로 조명이 켜져버렸는데 홈을 찍을 거고요? 네, 한 번 저희에 옷이 굉장히 돋다. 유시랑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멤버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회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돌릴 거고 약간 미끄럼프처럼 장난치면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 세트 돌아가요? 네. 와 이거 해보는구나. 해보고 싶은데. 알아서 세트요. 한 번 더 해보셨어요. 천천히 저희가 돌려드리면 좀 재밌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이거 많이 해봤어? 안 해봤어? 네 해봤어. 난 해봐라 해. 진이처랑 나이크 쇼에 저희가 여러 곡을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저희 호미라는 곡을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밀어줘. 이제 파자마다 입었고 멤버마다 옷은 다르지만 되게 말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건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팬분들에게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고 올까요? 자고 계십니다. 자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같이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지미 펠론. 네, 저는 촬영하고 지금 하나도 못 찍었어요. 되게 많아요. 오잉 근데 경국씨랑 지민씨는 멈추고 들어가있거라서 오케이 드럼 세탁기 안으로 렛츠기릿 한번 돌리는거 한번 보실래요? 아 한번 돌려주세요 리허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있어도 돼요? 아 그럼요 이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거지 그렇죠 그쵸 그 건대로 가면 웃기겠다 천천히 천천히 아 좋네 좋네 내가 훨씬 들어가서 어 지혜 선수 지혜 선수 어 지혜? 지혜 겁나 웃기다 오케이 오케이 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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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스탑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호시 시작될거에요 아 글 까면 안되죠 잠깐 오예 I did it me shine with flashing lights got a lot of friends ghost knock 하 내 공간 그래 기억해 보는 다 그래 기억해 보는 다 그럴 수 있어 네 예 이 문을 열기도 전에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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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몽락! 몽락하면 힘들겠다. 잘하던데 근데. 되게 잘하네.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어. 뼈가겠지. 윤기 형 봐봐. 여러분 맛보기 끝났어요 맛보기. 맛보기. 이제 아이돌과 다이너마이트. 맥락. 맥스완카. 네. 다 듣고 왔다. 고정장의 소망을 알고 꿈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나온 것보다 너무 고생도 있네요. 저희가 또 내일 아이토드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한 번 이런 거 빨리 한번 해볼까요? 빨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은 지은이한테 부탁할게요. 다 지민이. 네. 명복궁에 왔고요. 아이돌을 죽일 건데. 놀러왔던 곳인데. 굉장히 떨리고. 아. 그게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은 아니네.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해보겠습니다. 잘해야 된다. 오랜만에 아이돌이라. 오랜만에 맞추긴 했는데. 음. 저런 느낌으로. 나와요? 네. 네. 잘 나옵니다. I love myself. 드디어 여기서 아이돌을 해보네요. 킹퍼킹. 멋있다. 수왕 여행을. 올리디. 아니 뭐. 다른 데로 왔어요. 전주. 옛날 생각보다 뭐. 신기하네요. 일단. 뭐야. 이거 뭐야. 정국인가? 어. 두구두구 할 때. 어? 정국아 너 두구두구 할 때 어떻게 해? 두구두구. 처음에 모이고. 두구두구. 하다가.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안 와. 그거 하다가라. 저도 제자리에서 그거 하거든요. 어. 자.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봐. 어. 카메라가 만들어. 모두두구. 대대. 폴리아. 다. 나 이거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다리가 안 부어쳐져. 이쁘다.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색깔 뒤에 뭐야 이거? 보라해 이거 아니야? 하아. 이제 진짜 기절할 뻔했다 진짜. 아 너무 멋있어. 여기 안무의 선도 진짜. 선배님 뒤에서 지금 진행 중. 아 나 지금 진행 중. 다리가 지금 터질 것 같은데. 동아리가 아파. 허벅지랑 동아리를 가만히 안 놔두잖아. 안 놔봐. 그리고 빡센데 그거 안 놔둬? 아 이거 앉을 때 신차별다 했다. 야 안 참아지겠다. 1초 참아지지 않냐? 다다다다다다다. 하란 말이야 알겠어? 자 파이팅. 파이팅. 요즘 좋다 You Fredka 쉴 화장ечат다 You son umma uing myself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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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ara Oh oh wiara Oh oh wiara Damn it thatcuscajak Uh hemem Oh oh wiar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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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Damn it thatcusca crashing 나 나온다! 나온다 아버지! 최종대왕님! 2주 1위 진짜 미쳤다 진짜 와 2주 1위였습니다 빌보드 2주 1위의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와우 저거 멋있는데? 2주 1위죠? 와 어? 뭐야 이게 진짜 진짜라고? 저는 차트 보기 전까지 안 믿습니다 캡쳐! 나에게 캡쳐를! 맞아 내가 100점 차이로 10씩 올라 너무 설레마 치면 안 돼 아니 모일래 마지막? 아니 아니 끝날 때 난 좀 퍼져있는 게 나은 거예요 저희 지금 이렇게 여기 스피드의 소유가 굉장히 크게 낼 거예요 최종대왕님! 경외로 공정전에서 뭔가를 찍는 건 이제 최초라고 하네요 최종대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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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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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 아니고 경복쿵! 서울사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귀신 이거 남양특집 이거 하하하하 딱 한번 해줘! 디렉같은 밤도 있어 바다 소년이요! 소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거 배우지 않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탁드릴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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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한번 저희가 뭔가 역사를 썼습니다. 경복궁에서 공연할 줄 알았어요. 정말 처음이라고 해요. 근정선이랑 공연을 이렇게 빌려서 공연을 하게 해주시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여기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있었죠. 옛날에 행사할 때 한번 왔어요. 아 진짜요? 사실 우리나라 진짜 예쁘거든요. 경복궁은 또 짱이잖아요 그중에서. 다이너마이트랑 또 뭐죠? 블랙스완.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앞으로의 활동은 계속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독특을 하고 싶어 다양해요. 신기하네요 세트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더워요. 죽을 것 같다. 아이스크림 맛있나? 끝나고 먹어야지. 자 액션! 컷 됐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아우 뭐야 봐 봐. het 아니 원래 왜 실수를 하냐? 여러분. 너무 fusion 들어가. 아이 왜 실수는 하나 안agan까?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0년만, 20년만. 뭐야, 다들 뭐야? 진영이 진짜 신기하나? 괜찮아요. 진영, 남진이 에이스야 지금. 진영, 남진이 에이스야. 머리가 너무 애매해서 평소에는 묶고 다니는데 무대에서는 묶고 살 이런 성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오늘은 그나마 묶는데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진영, 남진이 에이스야. 총 5개의 퍼포먼스 중에 드디어 마지막 촬영인데 뭐 세트에 보고. 안녕하세요. 블랙스완 촬영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미 켈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나랑주요. 나랑주예요. 여기는 나이트쇼 블랙스완 촬영 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이죠?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마지막 촬영인데 한우 형 기대해주세요. 한우 기대해주세요. 한우 형. 한우 형. 한우 형. 아니 내가 여기 옆에 자리 체크한다고. 약간 틀리면 호비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 보다 싶더라. 꿈이 없는 소리 질렀다. 여기 이건데. 빠바바바바바바바밤. 빠밤. 예예예. 하.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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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et me now. You let me now. Do you hear me? Do you hear me? Yeah. You let me now. You let me now. Tell me now. Tell me now. Yeah. Yeah.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쁜 온 나이트쇼 모두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총 5개의 퍼포먼스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사인 amp kont sink 경복궁에서 아이돌도 하고 ancheottom 저도 찍고 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지실 거leh covered 좋습니다 wre reaction 찍었죠 이거? 4일, 4일, 3, 4일 진짜 아미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큼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빌보드 2중 1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